오늘 은혜 받고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오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완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현장 변화의 주도자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주차 그냥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교회적으로 두 가지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문화 중등대안학교, GLS 개교식과 예술인교회의 설림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현장 모두 바로 창세기 3장 현장의 빈 곳을 보금으로 채우기 위한 전략을 갖고 세워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또 기능 문화 서밋을 세우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소론의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우리 GLS 대안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학생들이 또 모집이 돼야 되겠죠. 학생 모집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현장 속에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원교회는 이름값을 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2, 3, 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믿음의 후대인 렘넌트를 살리는 바로 그런 주도적인 교회고 현장 변화의 바로 주도자인 것입니다. 보금의 특징은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멈춰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은 고린도구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존재고 나아가서 고린도구서 5장 18절의 화목해하는 이 직분 바로 영적 대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변화라는 오늘 이 주제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인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5대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어느 신학자가 볼 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 장차 누리실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변형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자들 역시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영직인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 있도록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체로 바로 변형된 정말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메인 서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엿새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겠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선포됐을 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베드로의 이 멋진 믿음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제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후에 이렇게 여러분은 다시 또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순간 또 유괴눈으로 바라보니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본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사실은 이거는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언어를 날린 거죠. 이처럼 이것이 우리 사역이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금방 믿음의 고백을 하고도 또 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푸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열두 제자 중에 바로 핵심 리더였던 베드로, 야구부, 요한 이 세 명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바로 이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그 마태봉원 16장 16절의 그 고백이 정말 진짜 믿음의 고백이고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 변화사의 변형을 통해서 직접 사실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양이 모습이 변형이 되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핏과 같이 휘어졌더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에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천국의 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장면이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야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는 이제는 본격적인 핍박과 고난과 고발당하신 것과 이제 게스만의 동산 그리고 십자가에 쓴 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산의 영광인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채찍 맞고 수치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 앞에 선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그 그리스도 고난 후의 부활의 모습 천국에서의 보좌의 모습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율법의 대표주자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바로 율법과 선자들이 그토록 예언하고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측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근본적인 저주 제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바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는 여러분 구약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완전한 구약의 완성이죠.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고 그림자였다면 어떤 예고편이었다면 진짜 본방으로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포문 5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이 시작하실 때 세례요원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생일을 처음 시작하실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도 또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 3, 7 나라 또 5천 종족이 사단의 12가지 저주 안에 묶여 있습니다.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사실 복음가진 우리가 아니라 지금 3단체가 완전히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타현장을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모세도 엘리아도 예리미아도 세례 요한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4등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유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12가지 인생의 저주 안에 묶여있는 이 상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변형이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갖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삼중직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변화산의 체험이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사도바울 역시 빌리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의 서신인 희락의 서신인 빌리뽀서를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변화산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변화산에 체험을 했던 그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바로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판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니다. 장차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달픈 여러 가지 문제사건들은 지금도 있고 지금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문제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는 조약도를 가진 자고 다투지 않는다. 진짜 절대 가치를 가진 자는 무가치한 것에 흔들리지 않죠.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함께 묵상했던 성경 구절 함께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강대한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가야 되는 분명히 선호적인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성경 곳곳마다 하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육은 해야 할 수 있어도 우리 영혼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유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를 예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토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거우는 문제 사건 또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오해의 사건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안 당해도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당연한 것 내가 참된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4등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대살로니가 후설 1장 5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하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줄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산에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요 장차 우리에게 보장된 내세가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전에도 언급을 하셨고 이번 강단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윌리엄 부스는요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했습니다. 아이오 스틸버닝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슴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늘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왕년에 왕년신앙은 아닙니다. 지금 불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제까지 불타지 못했어도 오늘 내가 그 가슴 회복하고 오늘 불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늘 성장하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맛을 보면 볼수록 그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예림이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로 일하여서 여와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아이오 스틸버닝이라는 윌리엄 부스 얘기를 하실 때 수년 전에 핫보드랑 여러분 이 쿨버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늘 그것도 기억을 하고 늘 지역에서 메시지를 할 때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생오리요. 겨울에 따뜻한 남쪽으로 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와서 사람들이 주는 연못에서 먹이 얻어먹고 이러다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사실 북으로 다시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먹이 먹으면 되고 따뜻하니까 안주하다 보니까 야생오리가 나는 본능 자체를 잃어버리고 안주해요. 이게 쿨버드입니다. 야생성을 잃어버리는. 그러나 핫보드는요. 그 야생성을 그대로 갖고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초싸우니 안주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잃고 안주하는 쿨버드가 아니라 날마다 복음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여러분 핫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오직 복음이 되는 순간으로 흑암 무너집니다. 환경 사람 문제 아니더라고요. 내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다시 한 번 내가 크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는 순간 상대방 마음녀 하나 교통정리 하시더라고요. 모든 환경 하나님이 흑암 완전히 그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탐 문제탐 사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형편을 초월하는 하늘 모자의 축복을 누리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집중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사절에 고백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싸우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싸우니 쿨버드 뭐죠? 신학생활의 성장을 막는 혈정적인 표현이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의 확신이고 믿음의 전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조싸우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한 것이 굉장히 큰 실수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초막은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안식을 누릴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초막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제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3일 만에 죽은 자서 부활하사 이제 하늘보자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셔야 될 그 예수님을 끌어안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만든 초막지회에 모시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둘째 왜 어리석습니까? 모세와 엘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찌됐건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주였던 그들과 더불했을 때 너무 황홀한 겁니다.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아 어떻게 예수님과 대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크리토이심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보여진 변화의 세계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왜? 그 변화의 세계를 그 하늘 소망 붙잡고 뭐해라? 이제는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놓친 겁니다. 진정한 초막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문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변화산의 주인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이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바로 현장을 향해 나가시는 그야말로 현장 변화의 주도자요. 바로 살리는 집중의 모델로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광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세부리의 교인들이 있구나. 변화산 아래에 있는 교인들요.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선호적인 걸 외워서 하늘 소망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없는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의 신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변화산 외의 교인이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늘 소망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놀랍죠. 그러나 여기가 소 싸우니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끝 나 하나 구원 받으면 끝이야 여기가 좋아 아니죠. 진짜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변화산의 체험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변화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세상 현장 속에서 싸우고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산 아래는요 귀신들요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못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변화산의 영적 체험을 발판으로 무장하셔서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루이제리 고백처럼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토이 살리는 집중을 통하여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0.1%의 절대 제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소방관이 이긴다. 우습게 이야기지만 물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 변화의 주도자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안되고 나는 못 배워서 안되고 나는 지금 경제 문제 배워서 안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현장을 살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주님을 따라 제자도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간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에 잡혀서 여기가 조사원이 고백했지만 우리는 내 뜻 내 주장 내 기준에 잡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그래서 이슬람 역사 중에 가장 흑암기 가장 어떠어떤 역사가 여러분의 사사기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52주 강단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정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장차 이말 변화산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물불 안 가리고 영적 재앙 만난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